성경 성경이가 저희를 이쪽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네 약간 지금 뭔가 그 아티스트 느낌 나려고 그런건가요? 녹음실에 굉장히 좀 익숙하네요 네 이런 어떤 그 음악적인 어떤 감성이 묻어있는 이런 공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암사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제이파크와 함께했던 네 주모 보듬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 예 그 주모 주모 샷다 내려 이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모를 월드컵에 맞춰서 약간 리믹스를 한다 네 거기에 저희를 떼어준다고 해서 그렇죠 네 주모 원곡을 들어봤을 때 리믹스가 좀 필요하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주모님이 듣자마자 내 스타일은 아니다 하하하하하하 저 저 들었어요 하하하하 주제가 프로젝트라는게 있잖아요 예예예 그걸 꺼내긴 해야되는데 김단지 작곡 김성경 작곡 그렇죠 그대 이제 성님들의 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하하하 그때 친해진지 얼마 안돼했을때는 뭐 말해도 또 너무 맛있어 보일 때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형들이 랩까지해~? 사실 근데 오늘 하는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네 그 후기국 어떠게 해보면 정박에 딱 딱 주모swaddaneder여 주모, 주모, 샷다, 싹다, 나려 아 주모, 주모, 샷다, 내려, 싹다, 내려 아 이런거 라임을 좀 맞췄네요 살짝 살짝 맞췄네 한번 다시 해봐요 주모, 샷다, 내려, 주모, 싹다, 샷다, 내려 주모가 뒤엔 두 번이었어 주모, 주모, 샷다, 싹다, 내려 오케이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게 뭔가 처음 형들 랩을 들었을 때는 뭐만해도 다 멋있어 보이고 이제 안 웃어주네 약간 하다보는데 눈빛 싹 바뀌고 이제는 그런 콩깍지는 없네요 그래 그럼 신기합니다 저 말에 이제 푸서 얘기하면 젖같이 하지마라 어디 여기 스튜디오 와가지고 근데 내가 내가 하는 말 어떻게 알았어 이심전심이죠 네 그럼 뭐 좀 들어볼까요 그 부분을? 좋습니다 저희가 노래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네 삽이 훅 부분인데 아 엌 ั 와 지금도 들리니까 또 느낌이 확 다르네? serait 괜찮은 것 같아요 형 스타일이야? 주모 샷다, 내려 주모, 주모 샷다, 싹다, 내려 네 네 Jabiggs pike 오랜만에 그때 mixed adults 주모 만추 상태 아니면 막걸리 2병 마시고 주먹을 부르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처음 왔을 때 주먹 한 번 불러주세요. 주먹! 이런 느낌. 부드럽게. 그 다음에 만취. 2병, 3병 먹었어. 주먹! 주먹! 발음이 잘 안 들려. 그 다음에 술을 시켰는데 너무 안 나와. 마! 마! 이렇게 해야죠. 마! 이런 식으로. 이거 3개 중에선 뭐가 돼야 돼요? 저는 2번 적절하게 봅니다. 아, 쟤가니돼. 쟤가니돼. 2번 적절하게. 쟤가니돼. 2번 적절하게 봅니다. 여기에서 느낌 살리되 너무 과도한 느낌은 박자를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짜 만취 상태로 부르는 것처럼.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진짜 우려한 겁니다. 캐릭터에 빠져서 이렇게 되면 진짜 우려하니까. 메인으로 쓰려면 약간의 디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 형, 형부터 해주세요. 그럴까요? 보여주시죠. 주먹! 주먹! 샷 다 내려! 주먹! 주먹! 샷 다 싹 다 내려! 괜찮지 않나요? 지금 좋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주먹! 주먹! 샷 다 내려! 왜냐면 형이 항상 그, 컴오! 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고모랑 비슷해. 고모. 되게 비슷해요. 컴오! 샷 다 내려! 저 어디로 가나요? 지금 알려드리실 겁니다, 감독님이. 해보시겠어요? 주먹! 샷 다 내려! 주먹! 주먹! 샷 다 싹 다 내려! 반복입니다. 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싹 다 샷 다 내려!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샷 다 싹 다 내려였나?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가 먼저, 그럼. 샷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오케이. 렛츠고! 샷 다 내린다는 느낌 내야 돼. 확! 이렇게. 확! 샷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너무 즐거운데? 이게 내 천지 기업을 쓸 줄 몰라. 아니에요. ㅋㅋㅋㅋㅋ 백백 파클러티 맨 암 모 차올라! 차올라! 시청아 배운다 당장! 해! 주워! 샷 다 내려! 아 진짜 미안합니다. 주워! 샷 다 싹 다 내려! 주워! 샷 다 내려! 주워! 샷 다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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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 주워! 주워! 샷 다 내려! 네! 감 오시죠 형! 네네! 주모 처음에는 주모 샷 다 싹 다 내려! 그 다음에 주모 주모 샷 다 싹 다 내려! 네 맞습니다. 주모 두 번에 나가는 거! 백백 파클러티 맨 암 모 차올라! 차올라! 시청아 배운다 당장! 해! 주워! 샷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아씨 아 주모 주모! 오케이 오케이! 진짜 어렵다 이거. 한 번 이게 민망하니까 이게 그런 날씨가 없네! 집중해! 두 번에 다음엔 주모 주모 두 번! 백백 파클러티 맨 암 모 차올라! 차올라! 시청아 배운다 당장 해! 주워! 샷 다 내려! 주워! 샷 다 싹 다 내려! 주워! 샷 다 싹 다 내려! 주워! 샷 다 싹 다 내려! 주워! 샷 다 내려! 주워! 샷 다 내려! 주워! 샷 다 싹 다 내려! 주워! 샷 다 싹 다 내려! 주워! 샷 다 싹 다 내려! 제 생각에는요 형! 메인은 차분하게 가고 더블링을 세게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차분하게? 지금은 조금 차분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주모! 샷 다 내려! 네! 샷 다 싹 다 내려! 이런 느낌으로? 네! 샷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좋다! 샷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 내려! 메인 이거 중에 고르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형! 괜찮아요? 네! 두번째 샷 다 싹 다 내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뒤에 샷 다 내려! 중고한테 부탁하듯이! 잠깐만요 형! 조용히 좀 있어봐요! 요거랑 요거 조합해서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쭉!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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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 내려! 샷 다 내려! 샷 다 내려! 퍼펙트!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형!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거 들려드릴 테니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아까처럼 조금 더 세게 아아 그런 식으로 더블링 하나 트랙 받을게요 형! 좀 더 세게? 네! 가보겠습니다! 다음날 tier 샷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 싹 다 내려! 샷 다 포 apron HimlILILILILILILI natural 샷 다 상대로zon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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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멈췄어요 KILL THIS BIT 야 이게 잠깐 녹음하는 건데도 쉽지가 않구나 그냥 끝내는게 아니구나 함부로 뭐 한다고 하면 안돼 그래서 근데 그러기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로 형님 이제 다 됐고요 애드립 트랙만 하나 해주시면 되거든요 형님 인사를 해주셔도 좋고 그냥 뭐 예! 어! 컴온!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유롭게 그냥 형 느낌 가는대로 넣어주시고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개인적인 바램으론 B상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형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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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다운드리오! B상! 샷 다운드리오!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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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다운드리오! 샷 다운드리오! 다 마신당께! 그보! 그보! 샷 다운드리오! 왜 사투를 냈지? 감사합니다 형 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왜 다 마셔버린당께 다 마셔버린당께 3총! 감사합니다 재밌었다 괜찮다 괜찮다 발성이 좋으세요 빡빡빡 바로바로 줄여 컴온! 컴온! 시청 앞에 없는 컴온! 샷 다운드리오! 샷 다운드리오! 술! 술! 샷 다운드리오! 샷 다운드리오! 다운신당끼야! 다운신당끼야! 다운신당끼 뭐야? 차오른다 이거 졸라짜릿하네 개좋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형들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되게 처음에 어색해 어색하잖아 그 어색함을 빨리 없애야돼 조윤이 형 레츠고! 조윤이 형의 노래를 잘해 정경이 나있죠 랩은 저번에 봤는데 심각하긴 하더라구요 들리시나요? 내 목소리 나오는 부분 틀어놓을테니까 그 위에 연습 한번 해보고 녹음해보겠습니다 작곡 쫄깍하게 너무 단호하네 x2 아니 오 졸라 느낌 있어 아 졸라 단호해 이게 샷따로 안 내리면 주먹은 뺨을 때릴 것 같아. 주먹은 샷따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건 안 돼. 약간 새침하면서도 나 이 느낌 좋은 것 같거든. 그냥 이렇게 하나요? 이 느낌 살려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스타일이 있네. 이거 완전 아나운서 느낌 빡빡 나면서 그 어떤 칼박에 칼박 딱 딱 딱 딱 딱 가는 한 번 들어볼게요 형. 네. 샷따 내려. 샷따 싹따 내려. 샷따 싹따 내려. 샷따 싹따 내려. 샷따 내려. 샷따 내려. 샷따 내려. 저 이거 좋아요. 잠깐만 형 이거 그 인스타 형 거랑 섞어볼게요. 네네네. 차올라. 차올라. 시청해 배움 때 당장 해. 샷따 내려. 샷따 싹따 내려. 샷따 내려. 샷따 싹따 내려. 샷따 내려. 샷따 싹따 내려. 샷따 싹따 내려. 샷따 내려. 샷따 내려. 나 진짜 이런 케미는 진짜 둘의 케미는 진짜 수렴 나랑 완전 달라서 그 구분돼서 들리긴 하네요. 진짜 다르다. 넌 어떻게 샷따 내려를 이렇게 살리냐? 살린 게 아니라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이게 졸라 유니크하고 느낌이 빡 와요. 이거 가시죠 형. 저는 이거 좋아요 형. 이거 바로 형 느낌 살려서. 느낌을 어떻게 좀 살려볼까요? 니가 존나 빡쳤을 때 했잖아. 화를 해? 약간 화난 느낌으로. 네. 샷따 싹따 싹따 내야. 나오 she alone. 샷따 싹따 싹따 내려. 두어 주어 주어. 샷따 싹따 싹따 내려. 두어 주어 주어. 샷따 싹따 내려. 이orar 주어 주어 주어итNew In My Anniska 좀 pourrait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몇몇 가수들은 원큐에 한다던데 녹음을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느낌 좋아 아 좋아요 아 좋아 잘한다 근데 제가 하니까 랩같지 않고 그냥 빨리 말하는 것 같아요 계속 있어요 느낌 있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다 든 것 같은데 형 나와서 한번 다 같이 해갖고 들어볼게요 요요요요 예야 하하하하하하 아 이렇게 음원으로 나오면 너무 신기방개하겠다 그러니까 목소리 나오고 이런 거는 아예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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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드 안대요 샤드 안대요 샤드 안대요 다 됐다 이거 취했다 형 부부는 진짜 술 마시고 하는 것 같아서 딱 어울려 바로 분위기 술방 돼버리네 진짜 술집 같아 다 된건가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런 경험 해보냐 덕분에 초반에 의심했던 저를 반성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우리 형들 진짜 재밌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원 나와서 보면 맨날 들을 것 같은데 뭔가 감격스럽잖아 차에서 졸라 크게 들어야지 중호축구단의 선반 라인업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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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